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양으로 설명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10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또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시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와 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0편 23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짐승 중에서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시는가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측면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이 쓴 10편 23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 이 양은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 하면 자기를 보호할 기능도 없고요 그리고 또 빠르게 달리지도 못해가지고 도망도 못 갑니다 참 웃기는 게 이 양 중에는 뿔이 달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뿔 달린 양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싸울 때 이 뿔을 주로 사용합니다 참 미련한 게 이게 우리 인간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뿔 가지고 서로서로 싸우고 이런 거는 참 어리석은 양과 같아요 우리의 적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원수 막이 대적해야 되는 사단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양은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유명한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은 시력이 나쁘고요 특히나 이 근시안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늘 한치 앞에 있는 그 풀림만 보고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그렇게 거닐다가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일단 길을 잃었다 그러면 방향 감각이 어두워가지고요 다시 제 길로 찾아오는 게 힘든 존재가 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도 이거랑 너무 비슷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회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냥 똑똑한 거 같아도요 그냥 걸핏하면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양은 고집이 세고 또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존 데이비스라는 분이 쓴 완전한 목자 어느 책에서 제가 이분의 글을 인용한 걸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중동에서 양을 직접 양치기를 했던 목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라서 기를 만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수이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나는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다 양은 정말 한심한 동물이다 이 목자는 양한테 진절머리가 난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설명하실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미련한 존재고 약해 빠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10편, 23편 이 책에 보니까 동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니들의 목자가 돼 줄게 니들 약한 걸 깨달아야 된다 그 어리석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체도 이렇게 약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산후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하지 않습니까? 이 10편, 23편이 써져진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10편, 23편은요 양들이 살기에 너무나 적합한 뉴질랜드 같은 대평원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이 10편, 23편은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중동 사막지역 한 번씩 TV에 중동 지역 보여주면 얼마나 열악한 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에 청소년 사회에 갈 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남섬인 크라이처치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또 북쪽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제가 오클랜드라는 데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뉴질랜드 하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푸른 초원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초장에서 소떼들이 이렇게 젖소들이 거닐던 그 이미지가 제 머리에 남아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인생은 뉴질랜드 대초원에서 유유자격하는 그런 양떼들이 아닙니다 이 10편, 23편은 중동의 척박한 땅 그래서 양들이 지내기에 너무나 열악한 고산지대 광야를 배경으로 그 배경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10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자가 뉴질랜드에서 썼으면 4절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에 관해서, 목자에 관해서 책들을 여러 권 구해가지고 제가 읽었는데요 그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한테 내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 말고도 모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지선당의 형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양이라 치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 뉴질랜드처럼 너무나 좋은 환경 그래서 이 대평원에서 유유자격 건의는 그런 양이라고 치고요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끝없이 펼쳐진 푸른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구경도 해볼 수 없는 곳 또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지 않는 그 곳 그런 곳에서 사는데 목자는 없습니다 인도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반대로 10편, 23편의 배경 그대로예요 환경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절비하고 목마름과 너무나 열악한 거기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중동지역은 우기가 딱 석 달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달이 다 건조한 그런 양들이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2번에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거기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섞은 거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자, 난 일본이 좋아, 난 뉴질랜드가 좋아 1번 한번 손들어보세요, 1번 여러분은 뭐 딱 우리는 사지선단형에 입숙해가지고 딱 저자의 의도, 묻는 사람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아서 저 목사가 저 2번을 원하는 거지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을 지금 몇 번만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정답은 2번이에요 1번 손들으신 분들 1번 택하시면 큰일 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군데만 설명해 드리면 이거 1번은 큰일 나겠다 싶으실 텐데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이야기하고 양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닐 필요가 없고 또 대평원이다 보니까 사망의 은침한 꼴짝이도 보이질 않고 또 늑대를 유시한 양을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막 이런 걸 쭉 열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대반전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날은 다 긴장을 한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왜 1번을 택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질랜드 평야와 대평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10편, 23편의 배경과 같습니다 방심하면 골짜기로 떨어져 죽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져 있고 사나운 짐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니들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다행히 20대 초반에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 인생에서 아픔은 있고 상처는 있었는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혼란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2번, 아 1번 뉴질랜드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 어떤 연단도 훈련도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토실토실 살찐 양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신이 있다면 그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 네 목자가 돼 줄게 왜? 이거 한마디당 얼마씩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 10장 14절 목자 되신 그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 민숙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요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우리말로는 이게 평이한 서술형인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약간 워드플레이 같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방금 여기 나오는 요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할 때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할 때 이 말하다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벌써 좀 발언이 비슷하잖아요 광야라는 뜻을 가진 미드바르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가 발언도 비슷하지만요 여기 나오는 광야라는 뜻을 가진 미드바르의 어원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예요 뭘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날 괴롭히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있고 장려라는 태양으로 고통하는 곳이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뉴질랜드 대평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훈련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아침 이설 눈앞 가리듯 이설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차를 몰고 아침 일찍 평택 그쪽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게 몇 달쯤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안개는 눈앞 가리듯 그런데요 진짜 허무한 게 아침 안개예요 삽시간이 거두어져 버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뉴질랜드 병원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있다가 목자가 나타나면 토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던져진 분이 우리 교회 성도 많으세요 갑자기 암을 만나고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떡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광야가 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저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저는요 이 큰 교회를 담임 목사할 만한 그런 사이즈의 용량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 왜 이렇게 큰 교회를 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7년 1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왜 단 한 번도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았나 교회가 쪼개지는 건 고사하고 몇 명이라도 무리지어서 상처받아서 나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비록 저는 양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고 비록 저는 양처럼 어리석은 인생이지만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매일 초저녁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홀로 광야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17년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어떤 혼란도 혼미함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매일 경험하는 삶이에요 제가 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지혜로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똑똑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이드해 주시는 목자가 계시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라는 데를 생전첨화 보시는 얼마나 어색한 건 너무 잘 아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초청대와 앉아 계시는 게 진짜 감사한데 고마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 목자 되신 예수 글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평상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첫째 그 목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세요 3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나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를 오늘 10편 23편의 정황으로 말하면 양이 갈 때 안전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양이 걸어가기 안전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예전에 제가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제가 설교실에 한번 언급했는데 그 책에서 또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미국에서 한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이에요 추수감사절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엄청난 휴가 연휴 그래서 여행을 참 많이 떠나는데요 어느 가족이 추수감사절 여행을 떠난 겁니다 시애틀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남는 시간에 거기가 미국 서부 해안이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안에 들러서 휴가를 보내고 우리가 집으로 가자 그런 일정을 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을 다 방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42번 도로에서 이제 갈아타면은 금방 목적지가 이제 도달이 되는 그 여정을 운전하고 가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운전하다가 깜빡 놓친 거예요 42번 인터체인지를 놓치고 한 8km 9km를 더 가버린 겁니다 그때라도 되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도를 봤더니 어? 한 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지름길이 있네? 그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간 겁니다 한 시간을 쭉 가다가 이제 그 지름길로 돌아서서 보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지름길이 험한 산길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까지 또 내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한창 가다가다가 산길에 막 눈 내리고 고립이 돼버린 겁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자동차 가스도 기름도 떨어지고 그렇게 8일을 거기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 야생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연명을 하고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가장으로 아빠로 남편으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아내와 두 딸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구조대를 내가 연결해서 사람을 불러오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구조대를 찾으러 민가를 찾으러 갔겠죠 내려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이틀 뒤에 동사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요 아무데도 안 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하고 두 딸은 구조가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동쪽 방면으로 동쪽 방면으로 한 4km, 5km 떨어진 곳에 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4km만 더 들어가면 산장이 있는데 구조가 됐을 텐데 엉뚱한 길로 접어가서 이틀 있다가 동사 걸려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실력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종이 한 장 지도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를 뛰어넘는 그 지역을 경험하고 그 지역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인들께 한번 그 얘기 드렸는데요 부산에 집회 내려가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길 다 가르쳐주니까 요새는 낯선 길, 낯선 도시, 낯선 지역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새벽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얘가 고장이 났어요 계속 빙빙빙빙 제자리를 돌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그 동네에서 너무나 난감해서 막 식은땀이 흐르던 기억이 나거든요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믿을만 하십니까? 고장나 계신 거 아닙니까? 고장나 있는 것 같은 너혜미야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윗대 어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배회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가이드가 되어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의 지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딱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게 딱 저의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자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미련한 양처럼 말 안 듣는 존재 아닙니까 계속 목자의 인도 말고 딴 길로 딴 길로 그렇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럴 때 두 번째 목자의 역할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심 저는 이번에 10편, 23편을 또 새로 연구하면서 3절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번에 새로 깨달았는데요 케네스 베일리가 쓴 선한 목자라는 책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제게 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이 구절의 추거적 번역인 그는 나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엉뚱한 질에서 헤매는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나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양은 길을 잃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추적하고 찾아서 다시금 데리고 와야 한다는 표현에서 그 설명이 분명해진다 레바논과 성지의 목자들은 내게 길 잃은 양에 대한 정황을 설명해 주었다 일단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은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파르르 떨며 매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목자는 이 양이 야생동물들에게 발각되어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기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매고 양물이 혹은 마을로 돌아온다 이 명확한 그림이 추상적 개념으로 대체된다면 10편, 23편의 잃어버린 양 이미지는 정발해버린다 그동안 제가 이 10편, 23편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양의 의미를 정발한 채로 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가 하시는 두 가지 기능이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는 길 잃지 않도록 가이드가 되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뿔란 망아지 마냥 우리는 그 가이드 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는 그 달력 같은데 이 이미지 사진 다 보셨죠? 목자가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발견된 양은 엉뚱한 길을 헤매다가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기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 매고 양물이 혹은 마을로 돌아온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고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달력 그림 같은 거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예요 아까 제가 저는 리더십도 약하고 이 큰 사이즈를 목회할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더 잘게 돌아보면요 내 인생 자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옆길로 빠지면 또 덜쳐 매고 이 자리가 그냥 한 번도 제가 17년 동안 당황스러운 거 없이 놀랄 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했지만 그 주중의 과정과정에서 소생시켜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지금 계속 못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내비게이션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옆길로 빠져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기진맥진에 그럴 수조차 없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소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도를 조금 더 바꾸어 가지고 이런 목자를 모신 인생이라면 그 인생 편에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모신 인생을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현실에 자족하는 인생이에요 10편 23편에 가장 먼저 선포되는 건 자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제가 그 케네스 베일리의 선한 목자 책을 이번에 많이 참고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의 의미를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양이 자리에 눕는 건 오직 배가 불렀을 때나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있어 이 양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선 배가 고프지 않아요 갈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저는 이런 상태의 푸른 풀밭에 평안하게 누워있는 그 양의 이미지를 묵상하다가 구약의 성경 한 구절이 팍 떠올랐는데요 그게 10편 131편 2절인데요 자 1절부터 보세요 요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는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이 표현이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젖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기까지는 전단계가 있었습니다 젖 안 뗀 아이의 상태예요 젖댄지 않은 아이는요 그 어머니도 필요하지만 그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는요 그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줄인 자기 배를 채워만 준다면 옆집 아줌마가 젖을 제공한다고 거절하겠습니까? 뭐 소젖도 먹는데요 젖 안 뗀 상태에서 이 젖을 제공해주는 어머니의 존재의 마음이 가기보다는 이것을 제공해주는 대상에게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건강 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보내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젖이 필요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가 쌓여가면 나중에는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10편 23편 1절에서 요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뉴질랜드 평온이 아니라니까요 요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 다윗은 젖된 아이의 상태가 된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공급해주는 젖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마음의 만족감은요 진짜 자족은 그 대상인 요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때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절비한 열악한 광량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하고 저하구를 견주는 것 자체가 실례지만요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에 목마름이 없고 저도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종종 저는 우리 집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부목사들 얘기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난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오늘 이거를 끝으로 분당 우리 교회를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난 내 인생에 목마른 게 없다 이게 젖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0편 131편 2절을 선물로 드릴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이런 자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목자를 모신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최종 목적지를 향해 꿈꾸며 걷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꿈꾸며 걷는 인생 제가 앞에서 양은 지독한 근시안이라 그랬잖아요 한 치 앞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인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냥 여러 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 중에 목사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진짜 무서운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 소탐대실 저에게 이 소탐대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왜? 우리는 근시안이니까 양 같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공급 몇 푼 때문에 목사라는 디그니티를 팔아먹는 이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늘 두려워하는 게 소탐대실인데요 뭘 막 벽에 서놓고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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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런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10편 23편 맨 마지막 6절을 외우시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근시안 인생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요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빌리포스 3장 13절을 보세요 사도바울 이름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기에 지금 달려가는 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쳐서 고꾸라지고 저렇게 낙심해서 고꾸라지고 누가 공격해서 자빠지고 달려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도바울만큼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표대를 향하여 할 때 표대는 헬라로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코포스는 우리 가을 운동회 생각하면 단어가 확 이미지화가 될 거예요 가을 운동회 때 50m 초등학교 때 50m 또 중학교 되면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표대 스코포스는 뭐냐 하면 맨 결승점에 학생 둘이 줄 들고 서 있는 이게 표대예요 사도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에 취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에 빠져 있지 않고요 사도바울은 늘 표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인생이에요 내비게이션은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실수로 우회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자책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막 돌아가요 잘못 들어선 이 길에서 표대까지 가려면 어느 길이 가장 지름길이냐 난 세상에 이 내비게이션 아줌마처럼 믿음 좋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복잡한 얘기 안 해요 원인 안 찾습니다 니탄냈다 얘기 안 합니다 잘못 접어든 그 길에서 표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중수 목사님이 10편, 23편 아까 제가 책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천국에 대한 노스탈자를 지니고 삽니다 노스탈자라는 말은 노스토스와 알고스라는 두 개의 헬라를 합친 단어입니다 노스토스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알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향수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뉴질랜드 대평원 같은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자각시켜 주시기 위함으로 그랬고 더 중요한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뉴질랜드에서 너무 빠져 살까 봐예요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드가 필요한 인생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향수병, 천국에 대한 노스탈자,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향수병이 없으면 믿음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근시안을 가진 인생 눈앞에 풀만 보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푸른 추장 너머의 세계를 꿈을 꾸며 향수병으로 표현되는 노스탈자, 천국에 대한 노스탈자를 지니고 살 수 있게 되느냐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요한봉 10장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양이 궤도를 이탈했을 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 발걸음도 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그 양을 덜쳐 업고 원래에 가야 할 양의 길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하신다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초청 받아오신 여러분에게 오래 예수 믿었다 하지만 자기 탐욕으로 엉뚱한 길로 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덜쳐 업으시고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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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